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또 이제 진행을 해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밑에 민주주의 진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각자 보세요 거기에 잠깐 더 추가해서 좀 볼 게 뭐냐면 개헌 관련된 내용만 좀 언급을 해 볼게요 제가 제가 앞에 시간에서 개헌 관련돼서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 여기 1차부터 해서 4차 개헌까지는 아까 얘기를 했죠 박정희 때 이제 3번을 거쳐서 개헌이 나왔어요 일단 군전 끝나고 나서 5차 개헌이 있었고요 자 이때 이제 그 5차 개헌 때는 대통령 직선제, 국회 단원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16 군사정변 직후 이후에 이제 일어난 개헌이죠 5차 개헌 자 그래서 5차 개헌을 통해서 공화당 정권이 수입이 되고 이때는 제3공화국이라고 해요 6차 개헌인데 6차 개헌은 이것도 대통령 직선제로서 그 당시 이제 대통령 3선이 허용되죠 3선 개헌을 얘기하고요 7차 개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신헌법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기본권을 보장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간선제를 했다 국민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전두환 때 유신헌법에서 한번 대통령이 됐다가 또 개헌을 또 하죠 그래서 7년 단임에 대통령 간선제 선거인단이라든지 간접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6월 항쟁을 통해서 9차 개헌 그래서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 기본권 보장을 강화시키는 이런 헌법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헌법은 9차 개헌이에요 9차 개헌 그래서 노태우 정권 때는 육공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민정부가 어쩌고 붙이는데 실제 우리는 육공에 살고 있어요 왜냐면 개헌을 크게 한 번 할 때마다 1차 2차 3차 공화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개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밑에 김영상인이 김대중 정권까지 넘어갈게요 자 남북 대화를 이제 볼게요 남북 협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 학습지 같은 데서 제가 여기 좀 발책을 해놨어요 이걸 좀 각자 보시고 원래 남북 협상 관련된 내용은 그 역사학과보다는 윤리과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그 주 내용은 살펴보긴 했지만 일단 시험 나오는 부분들만 이제 좀 짚고 넘어갈게요 다 보지는 못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1970년대 통일 정책을 볼게요 자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단독으로 뭐 독자의 통일 정책을 내건 건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나 장면 정권이나 박정희 정책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뭐만 하냐면 남북한의 어떤 유엔 감시하는 남북한의 어떤 선거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돼 자 그리고 60년대쯤까지만 해도 남한의 국력이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과 뒤져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통일 논의를 하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난 직후고 얼마 시간이 안 지났던 거죠 자 근데 이게 큰 계기가 됐던 거 이게 이제 나름대로 뭐냐면 변화의 계기가 됐던 거 어떤 정책에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통일 정책을 내걸기 시작하는 것은 파리의 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리의 선언은 뭐냐면 자 남북한의 무력 대결을 지향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 체제 경쟁을 하자 우리가 이제 군사적 대결 보다는 경제 체제를 만드는 데 하자 자 그러면서 이제 북한 정권의 존재와 협상 대상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유엔을 통해서 남북한 어떤 선고를 통해 통일하자는 거로는 북한의 정권을 인정하고 협상 대상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전제를 해갖고 파리의 선언을 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유엔만에 의존했던 종류의 태도를 지향하며 남북한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모색을 했다는 거 그리고 1971년부터 남북 접시자회담이 쭉 일어나서 이산가족 찾기 회담을 하는데 이거는 계속 70, 80년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예전에 시험문제에 나왔던 것이 1972년에 7.4 남북공동선언이죠 그러니까 유신헌법 바로 직전에 했던 것들인데 7.4 남북공동선언의 배경을 볼게요 이게 10년도 기출문제에 관련돼서 나왔는데 1970년대에 들어와서 미소 간의 하얘기운이 쓰니까 동서진영에서 평화공정 분위기 대탕트가 불어있죠 이거 아까 연구한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국교가 수입되고요 이거는 좀 뒤에 얘기예요 1978년 이건 좀 뒤에 얘기지만 그 전에 공정 분위기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친선관계가 형성이 돼 리슨 도트 선언이나 주한미국 감축 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평화통일 구상 파이로 구상이죠 이걸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무력 행사 포기를 요구하면서 남북한의 어떤 개발과 경제 건설을 통해서 체제 경제의 관계로 전환할 걸 제시했다 그러면 공동선언을 볼게요 공동선언은 낭만과 북한이 동시에 했기 때문에 공동선언이죠 그래갖고 이제 서로 밀세를 파견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이유락이라는 사람이 평양에 방문하고 우리 측에서는 그리고 북한에서는 박영철이 방문하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한날 한시에 공포하자 그리고 약속을 내 그래서 1972년 7월 4일 날 남북한이 동시에 정격으로 발표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에 간섭 없이 자주평화 통일을 내세우죠 아까 1960년대 혁신계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비슷하죠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평화 3원칙을 제시했다 뭐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도 주는 문제로 한번 나올 수는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위에 보면 이제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을 합의했다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에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통일이 통일의 상대방이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구하자는 평화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사상과 인형 제도를 차이서 초호해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대단결을 도모해야 된다 3대 원칙을 제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쌍방의 긴장 완화 상호 비방 중지 무장 도발 중지 등에 합의했고요 남북 간의 어떤 재방교주 실시나 남북 접시자 회담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거 그리고 서울과 평행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개설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식 대학위고로서 남북조절위원회를 했어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이거 애호를 두셔야겠죠 7.4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과 발전시키기 위해서 통일 문제 해결 목적은 남북 간의 당국 간의 공식 협의기구와 남북조절위원회를 주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결과를 보죠 결과가 예전에 시험문제에 나왔는데 자, 남북대 당국은 7.4 남북공동선언을 정치적 이용을 했죠 남한은 D&D에 뭐냐면 유신독재 체제를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연법을 반포했어요 국가 주석직을 설치하는 등 기밀성 권력을 강화시켰다 이게 예전에 시험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애호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까 1641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좀 그러니까 1642번 북한은 1972년 헌법을 개정해서 사회주의 헌법을 공표했다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가도기 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간에 우리가 이제 정치협상이 강령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중국에 관련돼서 이 헌법에 북한은 사회주의 단계에 접어졌으며 이걸 공식화되었다 그전까지는 공식화시키지 않았는데 이때 공식화됐고요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 유일 지도체를 명확히 했다 그리고 주체 사상의 헌법을 최초 규범함으로써 사회이념을 공식화했다 또한 국가주석제를 도입하고 김일성을 주석에 추대했다 주석의 절대적 지지를 부여함으로써 수령의 유일한 영도체계를 확립하는 권력기출을 마련했고 본사회가 김일성주의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그래서 사회주의 헌법 마련, 주석직, 주체 사상 공식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사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유일하게 나온 게 7.4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결과 정치적 어떻게 이용인가 이 부분만 나왔거든요 한번 나올 때 됐긴 했는데 이번 정권이 북한하고 되게 뭐냐면 약간 북한을 좋아하잖아요 친북한적이고 그래서 나올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한 번씩 정권 끝날 때까지는 자,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검진 기초를 좀 볼게요 다음 성명 발표에 영향을 나타낸 사실은 첫째 통일은 외세에 위원하거나 외세에 간서를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 통일은 성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를 의미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한다는 거 민족대단결 딱 나왔죠? 뭐겠어요? 2번이죠. 남북조절위원회가 결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남북한 동시 유행 가입 같은 경우에는 이때 노태우 정권 때 90년대에 들어와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려고 해도 남북한 가입을 하려고 해도 가입하려면 다섯 명의 다섯 국가의 상위 이상군의 전원 만장 일치가 필요한데 우리가 가입을 하려면 그 당시 중국과 소련이 노 할 뿐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 가입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가 노했죠 그래서 안 됐다가 나름대 북방 외교의 성과 등등 해갖고 결국에는 남북한 동시 유행 가입이 가능했다 여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23 평화 통일 선언을 했고요 여기에는 호혜평등 원칙 아래 남북한의 어떤 국제기구 동시 참여와 유행 동시 가입과 호혜평등 원칙 아래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개방 정책을 제의했다 그래서 하슈타인 원칙을 부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슈타인 원칙은 독일의 서독의 외무장관이죠 그리고 러시아를 손을 지은 나라가 하슈타인 원칙은 동독과 수변한 나라들은 수배를 안 하겠다 단 예외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제의시켰죠 하여튼 이런 하슈타인 원칙을 내걸었는데 그걸 나중에 동방 정책하면서 폐지시켰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초창기 때는 그래서 북한하고 수변한 나라는 수변 안 했어요 북한이나 남한 중에 하나는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때 개교해서 하슈타인 원칙이 폐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한과 남한을 동시 수변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하슈타인 원칙 지키는 나라가 중국 정도 되죠 하나의 중국을 외치다 보니까 대만하고 수변하면 자연스럽게 끊어지잖아요 그 외에도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을 제의하거나 제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평화통일 3대 원칙 시기, 장소, 수준,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갖자 등등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1989년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해요 여기에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통일의 어떤 계획안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일 과정에서 중간당의 남북연합이 협성되고 그리고 또 이 중간당을 거쳐서 하나의 국가통일 이루자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일민족, 일부가, 일체제, 일정부 이렇게 국가체제를 제시했는데 이렇게 통일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북한의 통일정책 같은 게 1970년대에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했죠 그래서 그 당시 고려민주연방공학을 착용해서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중한민국 철수 이런 것들을 전제조건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일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하나의 체제가 정부가 아니라 두 개의 국가, 한 개의 국가에 두 개의 제도와 두 개의 정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보면 중국과는 홍콩의 자본주의 경제체제하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의 자본,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존재하고 있죠 1국 양제라고 하죠 이것과 비슷한 것들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윤리시간에 북한의 통일정책의 고요민주연방공화국 이 내용을 많이 익혔어요,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나라 통일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했던 걸로 배웠어요 이게 고요민주연방공화국이 자, 뭐 이렇게 했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혁신계획 때 통일제기론 통일론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쭉 있다가 보면 이제 남북 간에 보면 이제 노태우 정권 때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그냥 통일 열기 고조 등등 해갖고 실제 특별선언이라든지 그 앞에서 언급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간 총리회담을 거쳐서 1991년에 남북기본소 합의서를 측돼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내에 비약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합의했다 그래서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남북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공상주의 국가들 있죠 공상주의 국가에 대한 어떤 수교를 많이 했어요 국방외교라고 하죠 그래서 외에도 노태우가 외교는 되게 좀 잘했어요 이 사람이 실속 있게 했죠, 실속 있게 자세한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 밑에 제가 줄을 달아놨으니까 각자 보시고요 김대중 정부나 김영삼 정부는 안 나올 것 같아 제가 아무 생각은 노태우까지만 약간 끝날 것 같고 그거는 각자 보세요 김영삼, 김대중은 이건 나올 수 있겠네요 6.25 남북공동선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해 남쪽의 연합제안과 북중은 고려연방제에 대신에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래서 6.25 남북공동선언은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누구야? 김정은인가요? 김정인 김정인하고 했던 거죠 지금 뭐 지켜지지도 않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것 좀 기억하시고 한국사 능력 검증을 각자 또 보시고요 북한 문제인데 북한은 이게 시험 문제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다루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교과서에서는 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그때 소련군은 집조 통치하는 것보다는 간접 통치를 했어요 미군정은 집조 통치를 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평랑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조만식이라는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됐고 거기에 자기가 대구 똘만 있죠 김일성 이렇게 두 명을 짜고 했는데 문제는 아까 조만식이 신탁통치에 반대라니까 얘를 제껴두고 김일성을 전문적으로 내세웠죠 그래서 그 뒤에는 거의 대부분 김일성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때 인민위원회는 북조선에 있는 인민위원회 여러 조직들을 하나 합쳐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북조선 5도 행정국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을 내세워서 주도권을 장악하겠다 그래서 이때 주도권 장악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원래는 이제 조선공상단이라는 게 있었죠 남한에 그러니까 중심이 남한이 조선공상단의 중심이고 북쪽은 일종의 분국이기 때문에 조선공상단 북조선 분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뭐냐면 조선공상단의 중심이 북조선공인 거야 북한으로 북조선공상단으로 계층하고 나중에 노동당으로 계층이야 그리고 나서 그 남방이 이제 남쪽이 이제 일종의 지점이 되는 거지 노동당 북조선공, 노동당이 본전 북한에 있는 거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노동당을 남노당이라 한 것도 그렇게 이제 남한 노동자 당도 이렇게 불렸던 것도 남노당이라고 불렸던 것도 그런 이유죠 자 그리고 하은과 신의주의에서 이제 반공학생 결기가 일어났고요 이쪽 지반들은 여기가 어디냐면 대개 이제 그 지주 특히 이제 그 평안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세력이 되게 강했던 지방이죠 지역이죠 자 그러면 북한 정권 수입 과정을 볼게요 북한은 또 1946년 2월 8일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해요 이때 이제 인민 민주주의 독재 정권을 수입한다고 공포하고 반제 반권적 민주 정보를 실행하죠 이때 이제 김일성이 완전히 정권을 잡았고 조만식으로 제거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개칭했다 1947년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리고 북조선 노동당이 참당되었고요 그리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경제정책을 볼게요 아 토지개혁도 한번 나왔네요 예전에 그 02년 기출문제 때 남한의 토지개혁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토지개혁 보면 무상볼수 무상분배 요게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남한의 토지개혁의 원칙이 뭐에요 유상볼수 뒤에 하겠지만 유상분배죠 여기가 이제 기준이고요 이거 대상은 뭘까요 7파 일본인 7파 중소지주들 네 그래갖고 이제 남한 같은 경우에 대지주죠 물론 일본인도 포함하죠 일본인은 이제 당연히 물려났으니까 적산으로 처리돼갖고 포함되고 여기 좀 눈여주는게 중소지주야 우리는 대지주인데 근데 중소지주의 그 기준이 뭐냐 5정보 이상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대지주의 기준이 3정보예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5정보만 가져도 뭐야 중소지주인데 남한은 3정보예요 아니니까 그러면 북한의 기준올 때는 이거는 중소지주가 아니죠 오히려 대지주가 소지주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얘네는 남한은 왜 대지주냐 남한은 인구가 많고 상대 땅이 좁잖아요 근데 북한은 인구야 적고 땅이 넓죠 그러다 보니까 5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중소지주이고 북한에서는 남한에서는 상대적으로 땅이 좁으니까 3정보 가져야지 뭐냐면 3정보원 가지고 대지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예전에 기준이라면 나왔으니까 대상하고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노동법 그 다음에 남녀평등법 주 산업체 국유와 법령 같은 걸 발표했고요 북조선 임시임위원회에서 다 했던 것과 만들기 전부터 개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에게 유리한 경제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농업 및 공업 생산을 향상을 크게 기회해서 공상당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북한 정권 때 친일파 지주 자본가 종교인들이 타결받았는데 당연한 거겠죠 특히 자본가 계층과 종교인 기독교 이 사람들은 되게 어디서 38도선 넘었어 그냥 보냈어 그냥 안 잡았어 그래서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래서 얘네들이 원망을 했고 이들이 나만의 방공세혁이 항상 큰 뭐냐면 큰 기회를 하고 자 안에 불순문들을 제거했으니까 기밀성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유지자를 금방 구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넘어간 사람들이 대표적인 청년들 이렇게 서북에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방공단체를 만들었죠 이게 서북청정당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미 다 마무리한 거예요 전국을 만들기 이제 다 끝난 거야 다 근데 발표만 하면 되는데 일단 정치에선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북협상 정치협상 제의를 읽고 그래놓고는 이제 나만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서 북한의 단독정부 수위의 명분 삭제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다렸죠 남한이 이제 정부를 공포하기 이전까지 그래가지고 남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입하니까 이제 9월 9일날 뭐냐면 최고인민대표회의 선거에서 조선인민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입돼요 그래서 김일성을 수용해서 정부를 수입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태극기관 인공기가 바뀌죠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김일성 정권과 장학관 외교관계를 좀 보면 일단 김일성 정권을 장학한 과정에서 많은 그 당시 사회주의 세력들 쳐내죠 자기 반대파들을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 6.25전쟁 거의 끝난 무력에 박환영 같은 남노대행 계통을 대결 수청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미제국주의 스파이로 몰아서 처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이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있어 아마 나오면 이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8월 종파 사건이 8월 종파 사건이 뭐냐 종파라는 것은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당에 도전하는 무리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은 누구겠어요 김일성이죠 그래서 김일성의 뭐냐면 그 김일성 영도 체제에 어떤 도전하는 사람들을 종파라고 했던 거죠 배경을 보면 6.25전쟁 후에 김일성이 중공업 우승 정책이 시작이 돼요 아마 이게 모태동이나 그것에 영향을 받았는데 모태동도 그 당시 대학적 운동하면서 중화학공업을 되게 강조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김일성도 언제 또 미국이 쳐 도올지 모르니까 뭐 탱크나 이런 것들 무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중화학공업이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전쟁이 직후이기 때문에 중화학보다는 인민생활이 필요한 게 생활필수품 같은 거 만든 거 농업이나 공업 같은 정책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발 그리고 스타일링 사후에 스타일링 격하운동이 일하죠 이게 그때 스타일링이 후르츠파가 등장하면서 스타일링이 우상화된 걸 비판하죠 그래서 스타일링 동산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북한에 큰 영향을 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모태동이 자기가 우상화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소련에서 그걸 반대하니까 스타일링이 반대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태동이 순식을 욕하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스타일링 사후에 스타일링 격하운동이 그 당시 진행되고 있는 김일성의 개인 숭배 비판과 연결돼요 그러면서 김일성파 이 말을 갑산파라고 하죠 그리고 반대쪽의 반 김일성파 간에 대립이 일어났다는 거 그 계기가 됐던 것이 파울 종파 사건인데요 그래서 전후 복구 건설 작업은 마지막에 김일성이 장기로 해외로 나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때 김일성이 나갔을 때 그 당시 연합파하고 소련파가 권력을 도전했던 거죠 연합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동립 동맹 개통의 사람들이고 소련파는 허가위를 중심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인데 원래 소련이 처음 들어올 때 북한의 통치를 김일성한테 맡기려니까 그 실무적인 능력이 없는 거야 오랫동안 통치를 하다 보니까 행정관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련에서 유학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북한의 행정조직이라든지 정치조직 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그러면서 이제 형성됐던 걸 소련파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연합파 소련파가 김일성의 당위원직을 명지시키려고 도전했죠 자 김일성의 당위원장을 명지를 시도했고 그때 각파의 입장을 보면 김일성은 중공업 우선정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했던 중공업 우선정책을 했고요 연합파 같은 경우에 소련파는 중공업보다 소비재 공업을 강조하잖아요 소비재 그리고 김일성이 1인 독재를 비판했죠 결과를 당대표회의를 열었는데 김일성이 없는 가운데 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 당 김일성이 당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재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련파와 연합파가 그 뭐냐면 김일성 비판하니까 김일성 까까리들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히려 당했죠 소련파와 연합파가 수청돼서 김두궁도 수청 나오고 김일성 1인 독재가 시험됐다 그래서 이때 김일성이 소련의 연합을 차단하고 주체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게 나중에 주체사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외교관계 보면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련과 중국의 양다리 외교를 하면서 위붙었다 자유붙다 이런 외교를 했고요 등거리 외교 정책이라고 하죠 그다가 또 국방 건설 정책으로 사대 군사노선을 제시했고 경제개발 우선 시장은 있는데 갑산파라고 했죠 갑산파도 크게 세 가지 부유가 있어요 그래서 온건파 그 다음에 급진파 그 다음에 김일성을 중심하는 친위파 이 친위파들은 완전히 뭐냐면 김일성의 오른쪽 오른팔 왼팔 김일성의 일가 친척들 구성이 있는데 일단은 갑산파도 원래는 김일성파였지만 이제 시간이 되면서 이 안에서도 김일성 반대하는 움직임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경제개발 우선 시장은 갑산파들은 온건파라고 해요 얘네를 먼저 제거시켜 그리고 나서 또 뭐냐면 간격파도 제거시키죠 그래서 유일하게 친위파들만 남은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체 사상 관련돼 있죠 소련과 중국의 내정 간섭 때문에 독자의 노선을 모색하게 되고 그때 김일성 우상화 과정에서 주체 사상이 확립됐다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확립하는 과정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게 사회주의 헌법이죠 총기 72년에 이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서 주체 사상 공식을 사상을 공식으로 이념화시키고 김일성 국가주도 주석이 취임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수도를 서울로 썼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남한도 북한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북한도 남한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한만이 유일한 정부다 한반도에서 그러면 조선시대부터 계속 우리 수도는 어디였죠 서울이었죠 그러니까 간념적으로 서울을 수도 삼은 거야 실제는 평양이지만 그런데 이때 이제 뭐냐면 평양으로 바꿔버린 거야 정식 수도 그래가지고 이제는 북한이 나름대로 16지배라는 북한 정권만 유지하겠다 거기에 독재 체질을 강화시키겠다 그런 걸 내비친 거죠 아마 70년대에 들어와서는 김일성도 이제 예전 6.25전쟁처럼 적합통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김일성의 후계자는 여러분들 김정일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김정일이 3대연명 소조 운동을 지도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거는 각자 보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의 정책을 보면 1950년대는 그대로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소련의 지원을 받고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이니 5개년 계획을 하면서 나름대로 전후 복구도 잘했고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유주의 기초단계가 이제 53년, 58년을 통해서 사유주의에 대한 부정하고 사유주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를 거쳤고요 그리고 천리마 운동을 제하게 되는데 이게 좀 유명하죠 그게 일종의 속도전인데 천리를 달린 것처럼 이제 속도를 높여가지고 경제개발을 하자는 거야 주로 이제 목표가 뭐냐면 전후 복구사업 이거 중공업 개발에서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성격은 사회주의 내부의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생산 노동력을 경쟁시키는 집단적 노동 경제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시켜주는 거야 막 붙이는 거죠 사업체든 그다음에 농장이든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는 뭐냐면 기술이 있어야지 농업 생산형이나 공업 생산형이 올라갔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 노동력을 그냥 들이따 푸는 거야 몽땅하는 거야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들이미는 거야 인해전수 형태로 노동력과 투입을 해서 자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는 농업 집단화가 완료됐고 남한보다 월등한 경제 발전을 이뤘다 그렇지만 노동력만 투입하는 그 경제 개발은 한계가 있죠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올라오면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 좋은데 더 이상 노동력도 해도 이제 생산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 지점에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 그것부터는 오히려 생산이 저하되는 그 문제점인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든지 어떤 자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는 이제 처음에는 성상력이 증대가 됐지만 기술이 시간이 될수록 생산력이 저하됐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는 북한 뿐만 아니라 소련이라든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경제 개발 초창기 때일 때는 노동력을 막 뒷다 부었죠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올라가면 곧바로 뭐냐면 또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돼서 떨어져 보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문제점이 일어났는데 하여튼 천림화 운동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도 경제 개발 계획을 했고 근데 뭐 그렇게 성과는 좋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80년대에 돌으면서 외국 재본 좀 도입하려고 학용법이나 학자법을 만드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학자법을 통해서 라진 성봉지구 경제특구 같은 것들 만들려고 했죠 근데 외국 투자가 있자면 북한에 가서 돈을 투자하겠어요? 만약에 저도 적었으면 안 투자해 언제 뺏길지도 모르는데 개성공단 그거 어떻게 보세요 막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연락사무소도 폭파시키고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북한사를 이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현대 경제사 관련된 내용들 좀 보죠 자 이번 주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양이 많네 내용이 많아질수록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번 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죠 자 이 경제에 관련된 부분에 특히 남한 경제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미국 경제 때 경제를 볼게요 자 1대 강점기 때 한국 경제를 보면 민족자본이 미영상식이었고 일본 경제에 예속화됐죠 만주와 연결됐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일본인들이 철수하니까 공장 가도 어려운 거야 일단 자본과 기술은 일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만 외형만 남았다고 해서 이게 생산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자전거 같은 걸 보면 자전거 여러 부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품들을 조집을 예전에 조선인 기술자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핵심 부품들 예를 들어 실체어 같은 실이 있죠 실 바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만들었냐면 일본인 기술자들이 만드는 거야 아니면 일본에서 가지고 오나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일본인 기술자가 쫙 빠져나가니까 한국 기술자들이 자전거를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북한보다는 남한이 훨씬 더 타격이 컸어요 왜냐하면 남한은 일제시대 때 주로 경공업이나 농업으로 발전시켰고 대개 북한 같은 중앙공업 같은 게 조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개 남한 경제는 농업과 경공업 위주의 특히 전력 생산 같은 건 다 북한에 의존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공업 원료와 지하자원, 중공업 시설이 다 북한에 편재돼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전력 및 석탄이 대부분 북한에 상출됐고 이 전력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 공장 가동력도 떨어진 것도 있어요 북한이 처음에는 전력을 좀 공급을 해줬어 그런데 단독 선거로 한다고 하니까 전력을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많이 고생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특히 남한 인구가 확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이유죠 북한 동포의 월남들 해외동포 기국 그다음에 통화장 급증 그래서 미군정이 돈이 부족하니까 이걸 막 찍어냈죠 그러다 보니까 막땅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미군정의 소극적인 경제정책 식량 및 상팔피스포 확보나 원조무역으로 그 당시 물자 수급 구경주식 노적 정도만 하고 적극적으로 경제개발이라든지 그런 경제정책 근본적인 경제정책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남한이 상당히 그 당시 경제 혼란에 빠졌다는 거 미군정식 때 자 그러면 미군정의 경제정책을 볼게요 자 여기 미군정의 경제정책은 처음에는 자유경제체제였어요 미군이 주둘라니까 일제강점기 때 어떤 공출제도라든지 경제통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지 않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참맛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미국식 자유경제체를 그대로 이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웬건 한국은 미국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크게 된 거야 특히 이제 문제가 생긴 건 공출제도가 폐지됐다고 했죠 공출제도라는 것은 특정한 가격으로 강제로 쌀을 징발하는 거야 사들인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쌀을 사들이기 때문에 농민들 쪽에는 큰 손해요 이게 공출제도인데 미군주형이 자유경제체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공출제도를 폐지시켜요 그래서 쌀을 자유경제체에서 시장경제에서 뭐냐면 거래하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이 공출제도가 폐지되니까 쌀의 매전매석이라는 거야 대상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쌀을 매전매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쌀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군정이 다시 정책을 바꿔서 자유판매를 또 금지시켜 그리고 나서 뭘 내냐면 공물 수집령을 내야 매전매석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물 수집령은 마찬가지로 그 일제시대 공출제도예요 똑같아 미군정이 그냥 일정한 가격을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들여서 배급제로 전환을 할 뻔인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그 당시 공출제 많이 좋아서 공출제인데 이때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쌀을 사들인다고 하니까 쌀을 그냥 사들였다고 내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주나 자산공 있잖아요 그 쌀을 내주면 자기 손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만 내주고 나머지는 숨겨 그리고 그걸 어디에서 푸냐면 암시장에 갖다 팔아요 그래서 풍리를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쌀값이 자유경제체제라든지 그 다음 공물 수집력 공포라든지 근본적으로 잡히지가 않는 거야 쌀값이 청청부지 올라가고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됐어요 인플레이션에다가 쌀값까지 오르지 완전히 혼란이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당시 대구에서 10월 사건이 나오죠 10월 폭동이 나오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대구에서 남로단계의 사람들이 이런 미군정에 대한 불만을 가득한 민심을 이용해서 10월 폭동을 익혔다 어떤 사람 항쟁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대구 10월 폭동의 배경이죠 배경 그 다음에 미군정기 때 재단 처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그 당시 일제 통치가 끝나고 나서 일본인들이 나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나갈 때 일본인들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양이 적었어요 그래서 보따리 몇 개 정도 밖에 안 됐고 제한을 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산들을 한국에 그냥 놔두고 버리고 간 거야 특히 부동산 같은 거 있죠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잖아요 집이라든지 농경지 그리고 임양 이런 것들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업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가져갈 수 없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남겨진 재산들이 많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면 적산이라고 해요 적산 적의 재산 기속 재산 이게 예전에 실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미군정은 이 적산을 관리한 목적으로 그 당시 신앙공사라는 특수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양척식주식회사나 동양척식주식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하고 또 조선 내 법인의 일본인 재산을 관리한 목적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후신 신앙공사를 세웠다 그래서 신앙공사를 바탕으로 해서 적산을 관리하도록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인 기업체 대부분 소규모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업체는 신앙공사에서 관리하고 소규모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노동자 공동관리를 거부하고 종종의 연고자 관리인 임차인 중심으로 불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신앙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토지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가옥도 있고 많잖아요 남기고 가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기업체 중에 조그만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나눠줬어 그러니까 그 당시 노동자들이 우리가 인수하겠다 돈 모아서 그렇게 이제 요구하면서 했는데 미군이 거부했어 그러면서 그 당시 미군정 아래에서 신앙공사 아래에서 작가한 소규모 기업체를 관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관리했던 사람들이 나눠줬어 그래서 이게 종전의 연고자 관리인들은 신앙공사 아래에서 소규모 기업체를 임시조 관리했던 사람들이 원래 자기 기업도 아닌데 그런데 부하의 1순위가 될 뿐인 거야 그래서 그걸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상 기업들을 인수를 해갖고 나중에 재벌들이 커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미군정에 했다가 나중에 이승만 정보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정보가 유착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돈을 줘야지 정치권에게 돈을 줘야지 적상 기업을 인수 받는데 되게 유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경유착 같은 거죠 그리고 농업 정책을 볼게요 미국 군정의 농업 정책의 배경을 보면 일단 그 당시에 60%가 소작지였어요 거기에다 북한이 토지 기업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냐면 남한에 큰 자극을 준 거야 남한의 일반 소장인 입장을 볼 때는 북한에서 토지 기업을 해가지고 땅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볼 때는 우리 왜 땅을 안 나눠주냐 그래서 조금씩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 박탈감 자 이런 것들이 농촌사 자익세혁 사회주의 세혁 학생의 어떤 배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식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미군정이라는 이승만 정권이 토지 기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그래서 토지 기업을 안 하면 잠 못하면 농촌이 사회주의가 될 수 있어 베트남권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기업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주의 방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군정이 그러면 토지 기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반대했냐 한민당 애들이 반대한 거야 결사 반대한 거죠 한민당은 주로 어떤 세력들이죠 지주 계획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토지 기업은 못하고 북한처럼 다만 기속농지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인 토지들만 대상으로 그 안도 내에서 토지 기업을 했던 거죠 반쪽자의 기업이죠 그래서 종전의 신안공사를 해체하고요 따로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게 중앙토지 행정처예요 그리고 애워두세요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으니까 미군정의 그 뭐냐면 토지 기업의 중심 역할은 중앙토지 행정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속농지를 어떻게 처분했냐 일단은 기속 토지를 농민들에 소작물을 주고 징수하고 그 가운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갔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유상 매입을 유상 분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부 기속농지들이 농민들에게 처분이 됐고 또는 지주들이 또 그 땅을 사들였고요 그런데 80%는 그렇게 처리가 됐지만 20% 정도는 계속 남아갔고 이거는 또 이승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반쪽자의 계획이지만 나름대로 기속농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토지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대상은 주로 농지 농가 밭이고요 이정보 이하 이정보 이하 정도면 소지주라고 볼 수 있는 자작농 정도 볼 수 있겠죠 자작농이나 자작 겸 소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토지 소작인들이 우선권을 주면 그다음에 농민 농업노중자 북한 이주민 기숙농민 이런 식으로 분배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원칙이 불가하고 치주들이 나면 이제 뭐냐면 소작인들 이름을 주려갖고 많이 사고 또 그랬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걸 그냥 공짜 주는 게 아니죠 이거는 돈을 받고 이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 지가는 한 해 기준의 생산량 3배 그걸 이제 뭐냐면 기준하고 그걸 이제 뭐냐면 15년 헌물상황이야 왜 헌물상황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많다 보니까 돈을 받으면 손해야 그러니까 헌물 받은 거야 헌물로 15년 날아갖고 예를 들어 이런거죠 그 만약에 어떤 땅이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한 평에 그 땅은 한 평에 생산 그 생산구가 뭐 한 그 이제 시가 기준으로 쌀 팔 경우에는 한 평당 300만 원 나왔다 쳐요 300만 원 그러면 이 사람이 땅을 이제 몇 평 갖고 있냐면 세 평 갖고 있어 열 평 농지를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한 해 수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집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생산구의 3배 3배로 곱해 그럼 뭐에요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 이 9천만 원 일시불로 갚는 게 아니라 15년을 거쳐서 자기가 한 해 생산량에 뭐냐면 그때 해마다 다를 거에요 20% 떼가지고 갚는 거예요 헌물로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갚독했다 그래서 유산군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소유권 제한이 있어 왜냐면 땅을 유산군별에서 나눠줬는데 또 뭐냐면 다른 데 갖다 팔면 어 문제가 있잖아 소작인들이 땅을 사줬어 그래서 할부로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줬단 말이야 근데 이 소작인들이 뭐냐면 지주한테 넘겨버려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이게 그래가지고 분배된 농지와 매매에 임대차, 저장건설지 같은 걸 못하두게 왜냐면 땅이 지주도에게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건데 실제 이게 실수가 없죠 남의 명의를 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한계는 간척지와 살림, 가수원 같은 우리가 농지를 제한, 농밭을 제한 그것들을 제외시켰고요 그 다음에 유산으로 넘겼기 때문에 소작인들의 경제 부담이 컸다 여기 소작인들보다 이제 땅을 가졌으면 자장농이라는 손이 맞겠죠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신안공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전국 차원에서 소작노 결정 관련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소작노가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해 그러니까 기속농지도 긋고 그 밑에 일반적인 지도를 갖고 있는 한국이 지주도 갖고 있는 그 토지에서 소작 주는 사람들에게 3분의 1 이상 못 걷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최고 소작노 결정의 건이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지주가 일방적으로 소작개혁을 파괴를 금시시켰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면적인 토지개혁은 못했지만 그 기속동주를 대상으로 해갖고 약간의 어떤 토지개혁도 했고 그 다음에 소작노의 어떤 징수 부분에 개입을 해갖고 좀 합리적으로 조절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죠 소극적 개혁이고 그 다음에 토지개혁이나 소작노 추가 인하 같은 근납적 요구하는 농민들의 갈등을 확산시켰다 특히 토지개혁은 반대했던 사람은 그 당시 한민당 세력들이죠 가도입법위원에 속했던 한민당 세력들이 하도 반대했기 때문에 그걸 못했어 이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줄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입법위원이 농지개혁의 심의하 사실상 불강의했죠 왜? 불강의했어요 이때 나름대로 남조성 가도입법위원회에서 여기 자문기관이지만 일단 중요한 것들은 처리를 하고 했거든요 그걸 하려고 했는데 토지개혁에서 반대해서 심한거야 한민당 세력들이 이승만 지지개혁이 그래서 이제 불가능해지니까 물론 미군정이 밀어붙일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일단 한민당이 지지를 받고 자기도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미군정은 남조성 가도정부 법령 173호를 공포했다 그리고 신안공사를 해체하고 아까 얘기했던 중앙토지행정처 애호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해서 기속농지를 처리했다 미군정에 위해 이렇게 처리된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농가 밭에 항정되었다 농지만 대상공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수입될 때까지 85%가 처리되었다 이때는 기속농지의 85%가 처리됐고 나머지는 이승만 정권 때 넘어간 거죠 또 그 대부분의 애호두시를 한해서 처지를 서두는 것은 이미 남한 단독정부 수입 방황이 확정되어 있는 가운데 곡 실시된 50 단독성 것을 겨냥한 거야 그때 자위 측의 어떤 정치 공세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만약 농민들이 그때 다수인데 토지 개혁을 안 한다 그러면 사회주의 세력들이 불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세를 좀 잡기 위해서인 거야 물론 전면적인 토지 개혁을 못하더라도 그 앞에 기속농지 한해서 토지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일단 전면적인 토지 개혁을 못하고 기속농지 한정대로 한 거죠 자 이렇게 자위 측의 정치 공세를 둔화시켜 선거를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적 목적이 기뜨되고 있다 이것도 시험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 토지 개혁을 하려고 했는가 아니면 기속농지의 토지 개혁을 하려고 했는가 그 정치적 목적상으로는 이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토지 개혁은 언제 때도 아닌 이승만 전 것때던가요 이승만 전 것때 자 그래서 이승만의 경제정책인데 이게 좀 예매한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승만 정권 경제정책 하고 박정희 경제정책 한 다음에 사회 부분은 거의 볼 건 없어요 네 이거는 주요 시험에 나왔던 단체들만 좀 기억을 하고 좀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기출문제 구한말하고 일제시대 부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